자, 유리. 뭐야? 분위기 왜 이래? 새로 오신 교수님 때문에 방금 과사에서 봤는데 진짜 장난 아니야. 왜? 뭐가 장난 아닌데? 알빠야. 첫날부터 늦어서 미안합니다. 다만 나의 처음으로 재수강이라는 것을 한번 해볼까봐 아니 완전 재 재 재 재 재 재 수강 각이다. 어르신이 왜 저기에 아직 도술쓰는 걸 보면 인간은 안 되신 것은 아니에요.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. 그럼 출석부터 부르도록 할게요. 네. 전다영. 네. 서진. 네. 개선우. 네. 대체 이게 무슨. 최수경. 네. 네. 혹시 나 때문인가? 나를 지켜보려고? 2단. 네. 그러니까 이건 감시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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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